2021년 3월 21일 여행 21탄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바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건물들은 어떤 여러가지 하나의 마을입니다 헷갈린다 나도 헷갈린다 저 건물이 아마 메인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건물 출입구에서 중앙을 바라봤을 때 저 건물이 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메인 건물은 조금만 이따가 갈게요 실내도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괜찮아질겁니다 여기 계십니까? 계십니까? 뭔 소리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? 잠깐.. 와~~ 뭔 소리야ww 뭔 소리라 Info요??? 누구십니까? 혹시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잠깐만요.. 미치겠다.. 잠깐만.. 미치겠다.. 하지마세요.. 여긴 내가 길자리가 아닌가..? 여긴 내가 길자리가 아닌가..? 여긴 내가 길자리가 아닌가..? 아이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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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 문.. 이 안의 움직임.. 잠시만요. 아..잠깐만 피할게요 여러분들 아..잠깐만..여러분 식당 갈게요 식당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식당을 갈게요 와..식당은 또.. 존나 긴장됐네 식당은 괜찮아겠죠 여러분들 예..식당은 괜찮을겁니다 와..냄새.. 와..미치겠다.. 뭐야..? 어디야..? 뭔 소리야..? 여기.. 분명히.. 가까이.. 잠깐만요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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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. 잠깐만요 물 좀 마셔야되겠다 저기요 저 이제 가겠습니다 아 아 여기 계십니까? 무슨 소리야..?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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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소리나..? 어디야..?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해도 상관없어 후보적이 손짐 손짐 을 물고기 손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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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누구야? 고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